이 분이 민궁수야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음이지 이겼나 궁수가 조금 어려운데 먼저나가네 역시 못찾으니 비단스럽게 움직여 1초 전 찔러가겠지 찔러가겠지 아 이 딥오프 걸렸네 그럼 뒤를 내주나 뽕님도 저 이거 이 뽕브라님인데 찾았어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뽕브라님 기회죠 기만기 숨었네 숨었어 뽕브라님 아 부디안님 서포트 파이어 4영속으로 3영속으로 3영속으로 날렸어요 셔타임샷 시간은 짧아 그러나 강력한 일격 플레이식 플레이식 참고건대 새가 떴자 새가 서포트 파이어 뽕브라님 왜 공격을 안하시지 자자 아 아 이거는 미라진데 이미 데미지를 많이 먹었어 뽕브라님 아 이거 마지막 마무리까지 3회 3회 미인 칭호받고있는 아프리안님승 어이 미인분이 이렇게 두세개 몰아붙이시나 응 빅게임만 보자 어이 뭐야 이게 내가 잘못 눌렀나 아 잘못 눌렀네 흐흐흐흐 손이 이상한데 손이 뭐 그냥 움직이나봐나 응 음 올림에 최적화 됐나 손이 음 의도한 것도 없는데 좀 눌려줘 응 아래쪽 아래쪽 뽕브라님이구요 이 상대는 톡 꼬 탁 연구같은거 받고있죠 아니 왜 실어져있지 톡 꼬 탁 아 이거 당했어 당했어 아 옆을 왜 실어져있어 카이더 카이더 아니 지금 아이들을 뭐하러 사용하지 뭐 연구가 돼있나 진짜 이쪽에 이쪽에 뽕브라님 다시 나와갖고 이름 조건 치겠지 먼저 톡 꼬 탁 톡 꼬 탁 그 이렇게 치고 있어 톡 꼬 탁 또 안절부절 에이 이거는 뽕브라님 승 지금 나왔어 라스엄님 용무기 3단 스라이어스 진거 맞고 있죠 이 조추님 여기서 뭔가 준비하고 진짜 에이 여기서 탱이기 때문에 아 이걸 한번 승비네 라스엄님이 사실 탱이라 응 넘어지면 약간 좀 탱으로서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데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젠거스트 뭐 이런거 좀 하고 라이트링 스트라이크 힐드봄이라 라스엄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슬쩍 한번 공격하고 응 크래쉬 크래쉬 한번 날리고 조추님의 첸 스트라이크 하다가 답답해서 그냥 달려들었죠 벤싱 쇼크 라이징 스메시 실드 차지 그러나 핀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라스엄님 반사됐네 데스브레스 반사됐구요 그래도 계속 걸겠지 스크릭이 붙어서 지금 응 이게 어휘야 라스엄님도 이그나이트 크래쉬 크래쉬 빠지는 빠지는 것도 없지 지금 서서 그냥 데스브레스 한번 슥걸고 응 크래쉬 날리고요 응 조추님 각종 공격 스킬은 다 쓰는데 이게 잘 안 통해 크래쉬 크래쉬 실드 차지 포커스 실드 다 사용하고 큐빅 헥스 제인거스트 라이징 스메시 골고루 쓰시네 조추님 그러나 데스브레스 관련해서 지금 조추님 피도 조금씩 조금씩 빠지고 이게 저기 디버프는 풀어요 자체로 또 큐빅이 그렇긴 한데 지금 에 이거는 라스엄님 승리 6무기 3단 위자 상대로 탱이 뭐 어렵지 10초전 부지락히 나오네 났었네 뭐 여기 좀 해를 멀리 깔았어 조추님 빠져나왔죠 1초전 스트라이크 데스브레스 사용하고 큐빅 지금 조추님을 사용했는데 그러나 이게 뭐 좀 어려워요 테니 뭐 자체 그 얼터도 뭐 좀 사용했고 생존기 그렇더라도 피는 빠져 이게 다 데미지 먹어요 라스엄님 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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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트 캐스팅 수석이 당치시네 라스엄님도 뭐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는거지 지금 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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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추님 라이징 스매시 스트라이팅 스트라이크 저 CP 좀 채웠어요 조추님 에 빠지나 조추님도 따라가네 따라가네 빠져 빠져 지금 조추님 포커스 실드 조추님 빠진다고 뭐 이게 어떻게 승부가 뒤집어지는게 아니고 에 밀었어 밀었어 넘어졌어 조추님 도 실낸 스피드 실드웨이비 실드 저지 비닐 시키셨고 이건 뭐 흑중 스피를 사용하는데 라스엄님 저기 어느정도 피가 빠졌네 근데 그렇더라도 데미지는 뭐 훨씬 많이 준거지 지금 위장 여기서 이제 당검병 오면 이게 한방도 지금 나와요 근데 지금 탱이라 조추님 에 라스엄님 승리 용무기 3단 슬라이스 증거 받고 있죠 여기여기 10초전 이거 뭔가 구속에서 준비하는데 사라졌어 하이드가터 하이드가터 도전 다 하이드 음 뽕브라님 육학녀님 하이드네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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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고요 이걸로 끝나질 않겠지 나오셔야 되는데 양쪽 다 하이드 양쪽 다 하이드 양쪽 다 하이드 육학녀님이 지금 영후보다 에 여기 아니야 아니야 어디 계셔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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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池 하이드 여기는 요기가 또 요기 이쯤 요기 아니네 저기 저기 아직 이렇게 틀려 그래서 이거 하이드 찾기가 어렵죠 이분들 만났어 만났어 뻥부라님 육학님 찔러 찔러 찔러고 찔러고 다시 찔러고 되찔러죠 뻥부라님 친블러고 태클했으네 육학년님 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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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여기 나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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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무적하고 일단 상대 유인인데 유인에 안걸리겠지 뭐 그죠 무적한걸 다 알지 떨어질 때쯤 나와서 찔러고 그 먼저 찔러갈때 당검 유리하지 에이 무승부야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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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적 멍불란드 하이드 아 이건 뭐야 하이드네 아니 이판 이판도 무승부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음... 안보여요? 하이더 하이더 뭘 보라는거야? 이게 하이든데 하이드야... 어이 나 왔어 6학년이야 안보이고... 하이 정말 이거 그렇지 마지막 아이 안보여 이거 안보이구요 이대로 끝나겠는데 잘하면 그치? 뭐 기량을 다 볼 수 있게 좀 시간 조정을 예전처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2윗끼리의 그 경기인데 지금 어 얘기대로는 10초 남았는데 이거 끝인가 봐 이렇게 3초 2초 1초 끝났어 아이 뭐야 무승부 그럼 또 남았나? 지금 14초 13초 10초 10초 어 뭐야 이거 계속인가 아니 이거 어떻게 되는거야 이제 결승? 10초 아 이거 참 1초죠 하이더야 하이더 다 어떻게 될지 네 두판부 승부 지금 마지막 세판부 승부 뭐 이판으로 결정 되겠는데 하이더 하이더 여기 얼핏 보였어 이베이전 자척을 터져 됐어 됐어 아니자러분 됐어 이거 이게 용무기네 용무기 용무기3단이야 한 번 걸리면 경기 바로 끝나는데 에에 뺑불라니 이거는 위험한데 유칼리 카운터스탄스 여기서 어허허허어어허허허 여기 서 지금 수잉되고 발 묶고놨어 일단 쫓아 오지 못하게 느리게 자 다시질 뽕 뽕님 뽕님 툭시까지 되었죠 지금 총무한게 어딘데 6학년님 여기서 어떻게 데chron의 스네일 데미지 주었죠 아주 미약한 데미지 지금 큰 데미지 아니야 저거 에 하이드 상태 뽕브라님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자 아까 하이드 풀렸을때 그 접.. 접전 그거로 결정을 할지 아니면 지금 이 데코넨스님 미약한 데미지 준거로 결정을 할지 미라즈 키고있네 자 이렇게 나오나? 나오나? 지금 좀 어떻게 아아 그냥 시간 6학년님 승리 예 용무기 3단임 지금 10초전 10초전이야 10초전 여기 왜 여기 계셔 어 아니 왜 여기 계시지 1초전인데 뽕님도 소수히 다가와 어 여기 지금 성전 따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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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프레스 홀로 뽕님 찔러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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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브레이크 챔블러 대신 에에 밀었어 밀었어 자 살짝 벌떡벌떡 일어나서 뒤로 쭉 빠지고 빠졌다 다시 아 이거 아프게 들어가네 아프게 들어가네 아프게 성전 참님 성전 어 위자 상대로 단검이 역시 쉽진 않아요 이 피통까지 빼면 뭐 단검도 한방 한방으로 끝날순 있어요 그 과정이 쉽지않아 음 참 침착하게 좀 음 기둥 뒤에 있다가 나오시네 나오시네 성전님 아 아 빠졌어 빠졌어 따라 붙어 따라 붙어 따라 붙어 따라 붙어 뽕브라님 뒤 뒤 뒤 훔쩍 놀리고 그래 피가 이렇게 많다로 뽕브라님 채웠지 얼른 채웠죠 바디 투 마인드 성전님 에이 이거는 지금 아프게 들어갔네 클이 터졌어 클이 터졌어 클이 터졌어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를 알 수가 없게 되는데 뽕브라님도 지금 먼저 나왔네 중앙가지 여기서 1초전 1초전이죠 여기 3번 하이드 이거 지금 하이드하고 한방기습으로 끝날 생각이야 성찬님은 하이드가 안되잖아 아 여기 지금 응 저 이때 한번 적절한게 상대 그 저 생존기 들어가는거 이런거 있나보고 이제 적당한 기회에 나와서 찌를 뜨고 이게 제대로 터지면은 뭐 에이 이렇게 이렇게 뒤에 흥돌이구요 저 분신까지 냈고 지금 성찬님은 타겟되지 얼른 했죠 응 여기서 아 따라 붙었어 따라 붙었어 뽕브라님도 자 이게 이게 시피통 빠졌기 때문에 에이 다시 재우고 다시 재우고 성찬님 스파이크 날렸죠 빠지고 빠지고 따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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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잉되고 어 걸음을 좀 잡아두고 뽕브라님도 젠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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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연타 자 저번을 몰라우 쉐이드 쉐도화이드죠 저 다시 나타났는데 동해본적 서해본적 뽕브라님 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아 이거 거칠게 밀어붙이는데 여기 여기 신가봐 뽕브라님 승리 아 아 연속적으로 밀어붙인게 좀 통했네 예 뽕뿌라님 승리 10초전이구요 5초전 5초전 여기 나왔어 나왔어 3초전 뽕뿌라님 아 이거는 이상한 골렘이 나왔어 퍼닝 메카닉 골렘 아 이거는 어렵겠는데 골렘 뽑아서 뭔가 해보기가 어려워요 저 세븐님 에이 지금 안되겠어 뽕뿌라님 승리구 라운드 뭐 이런거지 없어야되 다시 나왔죠 세븐님 저 퍼닝 메카닉 골렘이 공격을 하긴 할텐데 이게 뭐 크게 데미지를 주는건 아니야 에 에이 벌써 이거 한방 아프게 들어가지 메카닉 골렘 이거 데미지가 별로 없어 뽕뿌라님 승 개요 뭐 이렇게 이거 없애야 돼 다 화면만 크게 가리고 에이 킹잉잉 킹잉잉 이쪽에 사대장 묶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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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막 치네요 윌리님이 어이구 6무기 3단 들고 나온거 같은데 진짜 여기여기 저 위자대 위자에요 윌리님 빠지고 빠지고 데스브레스 걸고 쓱 빠지네 킹잉 로인 데스브레스 걸고 로인사용 벽 뒤로 벽 뒤로 벽 뒤로 46초 일단 한판은 윌리님 승리에요 킹잉잉 빠지고 빠지고 데스브레스 킹잉잉 걸고 윌리님 그래시클 떨네 떨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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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험한 순간인데 응 다시 내려왔어 다시 내려왔어 이제 발바닥에 충격이 좀 가해졌겠지요 지금 그 필로 왔죠 윌리님 데스브레스 데스브레스 킹잉잉 빠지고 데스브레스 계속 쌓여 자 피는 계속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양쪽 다 데스브레스가 열렸죠 지금 용무기 3달을 다 착용 했다는 제본데 따라 붙어 따라 붙어 따라 붙어 그거 빠져 빠져 그런거 같기도 하고 킹잉잉 맞고 맞고 윌리님 빠지고 빠지고 데스브레스 피는 빠지고 한방이네 한방이야 지금 양쪽 한방 아아이거 데미지 더 좋다고 봐야돼 윌리님 숙농 이게 좀 무기를 숨기시네 이게 갑자기 아 무기를 숨겼어 아 무기가 없어 응? 아 왜 무기가 없지? 무기 안차고 뛰기왔다 이런 시를 하고 그러나? 아니지 안차고 있었기 때문에 졌다 아 니킹님 어 여기 되어있어 형님 막 치는데? 탱인데 뭐 이건 뭐 여유있겠지 니킹님도 궁사고 탱 터네이도샵 두번 날렸어 니킹님 어 멀티풀 에로우 날리고 좀 빠지고요 어 땡기네 계속 땡겨 체인 땡기고 치는데 니킹님 빠지고 아니 그 이제 피가 좀 달었어 니킹님도 무조까지 하시나 니킹님 응 태생 이누지 공격이 좀 위협적인가 공격이 좀 위협적인가 무조건 일단 아 빠지는 건데 어 톡파저요 지금 맞았어요 이거 톡파저 맞았어 아 아 이거 언단이 또 아 이상하네 자 언단이 떴져 핀포인트샵 자 플래시 플래시는 필요없고 지금 15초 14초인데 에 채웠어 채웠어 그러나 데미지도 꽤 많이 맞았어 굿초 굿초 한판은 리키님 승리했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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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이라마 할게 없어 응 배내싱씨 없고 첫판 이겼나요? 아이 탱이 공수 이기가 쉽지 않은데 응 10초 전 5초 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왔겠지 이 분 리키님도 인스팅샵 차키얼더 까지 사용했고 여기서 승부를 볼 생각이야 쇼타임샵 땡기고 치네 땡기고 쳐 음 음 음 아 이거는 스읍 저 D스킬까지 내 사용님 사용 핀포인트 샷 리키님 멀티플레로 날리구요 음 음 저 딥업분수 꽤 걸리네 분신까지 냈죠 니키님 어이 두번씨 어이 어이 세번 저 분신을 계속 냈고 토네이도씨 핀포인트씨 토네이도씨 연타로 날리구요 빠지는데 느낌냅니다 자 누구 데미지가 좀 음 음 많이 들어갔을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시간은 얼마없어요 저 결승 에어 여기서 지금 생존계 나인 이지스 사용했고 지금 시내 시일드 배셔 시일드 차치 시일드 임팩터 실드 시리즈 스킬들이 다 나와 비니싱 쇼크까지 니키님 니키님 그냥 달려서 빠지시네 에어 에어 니키님 승리 역시 데미지를 많이 졌지 무슨 샘브리 어디갔어 용무기 3단 폼란은 제왕욕기 증거받고 있죠 용군요 에 이거 한번 찌르고 계속 하이도인신하고 에 이런식으로 지구만 대놓고 지구만 계속 찔러오네 에어 계속 찔러가는데 해보기가 어렵겠는데 계속 찔러죠 스파이크 스파이크 날리 어 어 어 기능보 피하질 않고 응 정면승부를 한번 했어 잘못하면 역습당하면 크리터 지면 지는 경우도 있어요 쉬어는 방어 쪽은 좀 취약해 하트 걸고 찔러죠 데스브레스 데스브레스까지 한번 해주세요 채워먹고 채워먹고 에에 넘어졌어 아 이렇게 밀어넣고 솔직히 이쪽 빠지고 바디투마인드 스킬 다시 찔러가고 밀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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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졌죠 뒤로 이 토파지 같은건 누적 데미지 포함은 안돼 응 저 끝낼 생각인가 여기서 이게 좀 이상한데 분위기가 응 용호님이 졌죠 여기 이변이 생길 수도 있겠네 잘하면 응 네 졌어 한판도 해줬어 이제 그만큼 위자가 좋긴 좋다는거지 응 용무기 3단 쉬어 상대로 응 저 찔러가고 이게 용무기 아닌거 같기도 용무기 아닌가봐 용무기 아닌거 같아 용무기 아니죠 저거 에이건 좀 한팔이겠네 넘어지면서 졌어 넘어지면서 밀긴 밀었는데 어깨쪽으로 밀어서 옆으로 넘어진게 좀 오히려 승부에 더 유리해졌네 넘어지고 못 일어났어 에이 여기서 한번 다시 마무리 짓는 예 범난한 제왕력기 에이 피가 너무 많이 빠져 아이 안되겠네 용무기 3단 수라일 수치만 받고 이런 라스 썸 용무기 에이 같은 날이야 이것도 에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냥 툭툭 치네 크리퍼님이 그러잖아요 툭툭 치잖아 공격도 안하고 크리퍼님 미인분 같아 외민 툭툭 치고 어 나를 먼저 한번 쳐봐 뭐 이런식으로 지금 얘기하는건데 밀어주려고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크리퍼님이 이 경기 가져가 지금 이런식이야 이 분위기야 이게 지금 미인맞다 그 분위기야 지금 아 그래도 나는 용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겨 툭툭 치잖아 얼른 나 쳐 아 이 분위기야 지금 에이 이건 못 보겠네 제기랑 이런 분위기 자 참을 수가 없어요 딴거 보자 우리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너는 딴거 왜 안넘어가 또 이럴때는 그래도 한번 궁금한데 뭐하시나 셔프 룸일거네 아 이거는 타임아웃 왠님 왠님이야 철저한 양본데 아 이거 어떻게 작업하나 한번 봐야겠네 왠님 슬쩍 나왔어 오초순이구 그리퍼님 저쪽 서있죠 어떻게 달려가긴 할 것 같아 가까이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관심이 더 있는 쪽 그 쪽에서 뭔가 좀 응 퇴시할 것 같은데 뭐 아닌가 어 이거 그리퍼님 갑자기 왜 응 뱀필이 에이 이건 공격인데 왜냐면 뭐 지금 뭐 반격은 안하겠지 이렇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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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좋게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 요런 식으로 있고 에이 참 분위기가 있네 응 왠님도 어떻게 요런 식으로 있어 슥 자세도 한쪽 손을 이렇게 하고 에이 그리퍼님 공격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죠 에이 들어서 날리고 내 치마가 팔랑팔랑이면서 야이 에이 에이 그리퍼님 아니 절이야 저 이게 지금 미인의 어떤 격식의 인상 아 이거 정말 젖은 그 에 보답에 대한 격식의 인상 종료도 안해요 왠님 종료하 하지 않겠지 지금 자동으로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지 백가지 이거 이런거 로랑군들이 미인 신러분인데 에이 치신 한번 봐야겠네 그러게 용룡신님 용룡이죠? 커트로 친해 친해 에이 이건 어이 지금 옷도 벗었는데 그냥 막 치네 무자비하게 쳤어 무자비하게 쳤어 여기 분위기가 사뭇다 알로구요 그렇지 용룡님 민구님 이거 이거 맞아 맞아 어이 상 비린말 지금 나왔어요 용무기 3단지 차고 나왔지 민구님 4초전 어휴 어휴 앞으로 갔어 앞으로 갔어 용구님 그냥 있나 어 이거 아 이거는 다른거 하고 있었나본데 용구님 폼나름 제왕육기 지금 막 끊는 용구님 어 적한테 밀어줄 이유는 없어요 지금 그죠? 이거는 어 딴거 하시나봐 딴거 지금 뭐 민구님도 지금 얼른 1초전이면 바로 이제 단죽기 눌러가지고 공격 해서 끝날생각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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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공개 용구님 지금 정신 잘했어 여기 빠지고 빠지고 빠지 빠지구요 그러나 이미 에피니 피니님 피니님 피니시까지 났어 피니시까지 났어 시간만 멀어도 지금 이기는 상황이라고 보이면 아 이거는 마지막 마무리 공격까지 민구님 승 자투명 당검인데 그레게님 쉬워 용무기 지금 최고나올케 지금 용무기사입니다 신수친거 받고 있죠 브래겐님 당검이라 뭐 좀 음 한번 데미지 주고 아 그대나 지금 이게 아프게 들어가네 한번 용무기 3단 심수 칭호받고 있는 브래겐님 용무기 3단 차고 나왔겠죠 복심 19에 칭호받고 있는 심으놈님 무기 무기가 무기가 이상한데 지금 어 용무기가 아닌가봐 라쌈니 용무기 3단 슬라이스 칭호받고 있고 상대는 독심일기 칭호받고 있는 심으놈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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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나이트 라쌈니 되싸울린까지 자쪽으로 심으놈님 믿죠 용무기 용무기가 아니야 지금 심으놈님 그쵸 아니 용무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대미지면 대미지면에서는 라쌈니 훨씬 유리하겠지 에 한방 날리네 라쌈니 한방 날려 심으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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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기둥뒤죠 생각하네 라쌈니 기둥 뒤로 돌아가나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다 에이 돌아가려다가 기둥에 부딪쳤어 자 이쪽에 다시 뒤쪽 뒤쪽 시간보내도 이길것 같은데 어 아니 이거 심으놈님이 왜 되겠네 대미지면 더 많이 줬나요 아 추천님 어서 오시고 어떻게 되는거야 이게 제사 초전 2초전 라쌈니 용무기 맞는데 시무놈님 빠지고 라쌈 데스브레스 안걸렸네 빠지고 빠지고 시무놈님 헬까지 깔았죠 라쌈님 돌아가서 안대치고 무적이라 지금 뭐 지금 무적이야 무적 에이 여기 뒤에서 치는데 무적인데도 그냥 치는거지 풀릴때까지 롬는 뭐해 그냥 치는거야 풀릴때까지 그쵸 계속 추격하듯이 쫓아가서 치고요 저 기둥에 자꾸 걸려 라쌈님 쫓아가려다가 기둥 부딪치면 데미지먹나 자꾸 이거 저 기둥에 걸리시는데 독심 일괴치고 시무놈님 이쪽 이쪽 기둥을 계속 돌고 다 디스브레스는 꾸준히 사용해주고 있죠 히모놈님도 이쪽 라쌈님 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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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날리고 자 이건 피까지 빠졌어 피통까지 히모놈님 이 판은 뭐 이긴다고 이긴다고 봐야지 에 토파즈까지 날려서 마무리 라쌈님 이 판 가져갔고요 결승인데 10초전 기통지수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어요 라쌈님 수화윌스 칭호받고 있고 이제 나왔지 전쟁 전쟁 이쪽으로 빠져 왼쪽 빠져 히모놈님 히모놈님 이긴호 데스오린 데스브레스까지 핏빼고 라쌈님 이긴호 이긴호 크래쉬 연타로 날렸고요 왜 여기서 음 다시 공격 공격 크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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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만타 사야타 자자자자자자자 여기서 T스킬 쓸 준비 하고 있죠 히모놈님도 탄작키고 데스브레스는 계속 핏빼는 스킬이 라쌈님 피 빠져 피 빠져 걸렸어 그러나 CP 약간 빠졌네 약간 T스킬 쓸 준비 라쌈님 시간은 아직 좀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었지 크래쉬 크래쉬 한 방씩 날리고 따라가서 한 방 더 데스브레스 사용하고 크래쉬 날렸고요 라쌈님 시모놈님 빠졌어요 이제 피통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요거는 요거는 자 불리하죠 불리해 에이거 마이마리 톡 빠지는 알림 끝인데 아아 이게 마무리까지 라쌈님 슬라이스 치마 받고 있는 용무기 3단 라쌈님 4초전 일단 점수 차이는 지금 시어 크래쉬 1,2위 쪘기 때문에 제라하님 탱이야 용무님 뭐 지금 쉬어라 이건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길 것 같아 응 제라하님 있죠 탱이구요 질러 들어가지 제라하님 피가 많이 덜어 계속 질러 찔러 찔러 이건 원달까지 뜨고 좀 어렵겠네 예 봄날은 제왕육기 증거 받고 있는 용무님 이고 데미지상으로도 지금 어려워 시간만 가도 계속 그냥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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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막 넘어뜨리고 계속 치는데 이게 아아 이게 좀 아 추춤거리면서 주저앉았어 쟤가 앉는다 용무님이 한판 가져왔지 품날은 제왕육기 침어 받고 있지 그냥 가서 칠 것 같아 어차피 뭐 탱상대로 아 저 있죠 힐 도 몇시 분이싱씨 없고 스크린 사용해야 제라하님들 음 아 제라하님들 제라하님들 그러나 어려워 음 지금 드미지를 많이 먹은 상황에서 은신하이드만 해서 시간만 보내도 지금 지는거죠 제라하님은 그래서 그러나 그냥 정면속 바르시 계속 찔러 가네 용구님도 계속 찔러 가고 계속 찔러 가고 사실 시오는 방어쪽은 취약해 예 그래서 체인 땡기고 달려가서 한번 치고 뭐 실드차지 실드베시 에이 에이 시간도 좀 축복하고 계속 찔러 가는 비니싱쇼 그 제라하님 땡기는데 땡겨지지도 않아 또 하이도 시간보내면 끝이 아 그래서 한번 그냥 마무리까지 할 생각 같다네 용구님 폼란은 제왕육기 징어받고있죠 제라하님 밀었는데 버텼어 이번엔 에 예 폼란은 제왕육기 징어받고있는 용구님 승리 음 어 공전야 음 이건 03년 시무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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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 육무기삼단 차고 나오기 때문에 영웅되면은 교전영향은 좀 있는거지 어 밀린님 어 백 육강이었니 고학교 육강이었니 고학교 엘림이네 그 다음에 국물쓰 동거님 동거님이 그래도 영혼 동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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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ace 동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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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 지금 용고님도 그렇고 위자로 쟁하기 때문에 두레게님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조주원에서 큰 영향은 없어 영창 쓰는 정도이기 때문에 디루는 뭐 볼 필요 없고 둠부나 볼까 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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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위부님은 다른 것도 봐 그냥 네 듀얼 칼이 되노 무성실님이야 성실한 공격 성실한 울림 참여가 영웅까지 만들어 냈네 국민님 이건 타이탄 극하 이대훈님 탱 이죠 피닉스 나이트 레이저님 헬라이트 리누 님이네 으템 개도뽕 님 점수 차이가 좀 있네 불사덕 님하고 개천모 님도 참여해 대기신모덕 영웅이시님 요거는 뭐 점수 차이가 좀 있어 시저 님하고 소환 아르카나노도 12지 양충 님 피닉스 나이트 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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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투다 님 무이종도 파폰 홍다우 님 소뮤시자 님 수댐 앤서 님 도미 비교 님 ì dg 크 지금 열심히 tumor 'll 여기 rank 이빨 Hawk 남 디 요리를 Kon Pepper couldn't 해봅 이정도